올라! 여러분 축구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인가요? 천재 건축가 가우디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바로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어는 스페인이란 나라 외에도 20여 개국 이상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지 페루, 쿠바, 칠레,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페인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스페인어는 발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스페인어로 된 모든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명사에 남성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TV에서 뉴스를 잘 들어보면 엘리녀 현상, 라니냐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엘리녀와 라니냐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자 엘리녀는 남자아이를 뜻하고요.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하는데요. 이렇듯이 같은 아이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이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단어 각각 다르게 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스페인어는 동사가 주어에 맞춰서 변형하기 때문에 동사만 보고도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지겠죠. 자 이런 스페인어 여러분 혹시 배우고 싶으신가요? 저와 함께 스페인어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